아스라이누님이라고? 아스라이누님 오시는 부급이 있는데 일로 해드릴까요? 아스라이누님 오십니다 아스라이누님 그렇지 화면이 이상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스워드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발 가자 신발 물량 4개 정도 와드가나 가자 간다 간다 좋아 좋아 아아 짱타봉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야아 이거 쪼에츠님께서 별풍선 50개 선물 저같은경우 이제 별풍선 별풍선을 받은지 4년차나 되는 그런 빚이기 때문에 별풍선을 과자처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익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별풍선을 과자처럼 먹어보겠습니다 아 다 먹었네요 아이고 아이고 명총한 펜타조님께서 그걸로 만족하시겠냐면 조금 더 먹으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그래도 내가 조금 배고팠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에츠니까 짱타봉님 멍청한 펜타조님 덕분에 제가 정말로 배불러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심 스마트키 써주고 애니네 애니 야 그러면 그라가스는 뭐야 누가 서포터야? 아무가 서포터야? 근데 예상 범주를 벗어났는데 지금 biggest 어 아 아 사실 일본 안갔어요 좋아 조심 좋아 아 예니 잘하는거 같은데 막 펜타견도 하는거 보니까 잘 됐다 와 W 진짜 약하다 저 개핀대서 안좋네 조심하자 룬 저 방어룬이에요 방어룬 크라가스 올 줄 알고 방어룬 들었는데 애니가 왔어 잘한거 같아 애니도 평타 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애니한테서 방어룬 상당히 괜찮거든요 조심조심 먹으려고 노력했다는게 중요한거니까 좋았어 또 상관없어 아 좋았어 먹으려고 노력했다는게 중요하니까 팔을 딱 들을때 그 노력 저런게 중요한거 좋아 잘하고있어 조심하고 뒤로 빠지고 노력하는게 중요한거지 빠지고 좋았어 픽쓰면 딱 이제 즐겨해야지 좋았어 개굿 스킬 다 맞은거같은 기분인데 좋았어 피하려고 노력했다는게 중요한거니까 좋았어 상당히 잘했다 자 다가오는거지 상대 때려주고 W 하나 먹어도 좋았어 잘하고있다 좋아좋아 W 피했다 아 좋아좋아 이거 봐 노력하자 보니까 피하잖아요 잘했네요 잘했네요 상미롭군 조심하고 조심하고 니달리가 이 근처여서 사냥을 하고있나봅니다 니달리 소리가 들려요 창소리 들였죠? 이런식으로 니달리가 어딨는지 맵을 안보다가 소리로도 느끼세요 좋습니다 제가 좀 많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프진 않아요 왜냐면 제 주머니에 물약이 가득있으니까요 이럴줘럼 제가 물약을 많이 샀죠 좋습니다 저희 템선택이 아주 영민한 템선택 조심 조심 자 좋습니다 감사하러 쳐줍니다 아니면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아 누가보면 이거 갱홍 좀 안한걸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니달리가 그걸 원했어 니달리가 본인이 길게 안에서 나를 좀 편하게 해주려는 그런 특징이었던 것 같아 자 일단은 멍칠 때 이렇게 두개 먹어주시고 조심하시면서 Q는 이거 대포미니언 먹을 때 쓰겠습니다 대포미니언 먹을 때 자 이런식으로 숨도 써가지고 바로 뒤로 빠져버리시고 좋았죠 조심하시고 저거 뭐야 두꺼비한테 어 딱 봐도 니달리보다 두꺼비가 세 보이네 으아아아 안 나가 안 나가 아 진짜 아 진짜 와 안 나가 장신구가 장신구가 스마트킬을 안 해 가지고 안 나가요 여러분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런 실수 해보내요 어쩌면 신기해요 좀 에테르기 환영 하나 해주시고 그래도 체력불량 3개 투명가드 하나 이것도 하나 살게요 투명가드도 이번엔 좀 와드의 중요성을 제가 실감한 것 같아요 와드가 없으니까 내 코앞까지 올 때 눈치를 채니까 좀 그렇네요 하나 해주고 좋았어 간다 가자 가자 오케이 굿 조심하고 아이고 해물파당님께서 중계방에서 저렇게 통큰팬 가입을 제가 봤을 때 잠시만요 아까 통큰팬 가입해주신 펜타킬 제조기님께서 소감을 말한 거야 통큰팬 가입하니까 진짜 마음도 충족해지고 기분 좋네요 하니까 저분도 해물파당님도 아 그래요? 통큰팬 가입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서 또 통큰팬 가입하신거지 좋았어 어? 하하하하 좋아 좋아 진정히 이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분이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헤이물파당님 감사합니다 통큰팬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다 와드 가나 여기 와드 애니가 궁이 있을까 지금 내가 이때 쓰려고 와드 루키 마스프를 했지 집에 가야지 니달리님 피 많아 보이시는데 미드 좀 드세요 오케이 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야 내 입장에서 많아 보인다 이거지 나보다 피가 많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피가 많아 보이지 그런 겁니다 꼭 풀피어에 피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나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면 많게 느껴지지 내 입장에서는 나는 피가 거의 죽어가기 일부 직전이니까 간다 암호움 왔다 암호움 들어왔다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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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움 들어왔다 암호움 들어왔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어 나갔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티버도 없는데 애니가 내 블루를 탐내려가진 않았겠지 혼자 아무것도 없는데 좋아 신스 8분에 아까보다 잘 먹었는데 니달리보다 아까 얼마 못 먹은 거야 카타보다 못 먹었단 말이야 아까 내가 이거 궁 먹잖아 이거 그쵸 궁 없죠 근데 7레벨이네 궁은 없지만 레벨은 1이 더 있네 그럼 궁 이따가 생각하자 오케이 정확한 계산이야 이런식으로 딜기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시고 좋아 좋아 아아악 물약을 먹다가 와드를 여기다 박았습니다 아하 세상에 님딤딤드셉 님딤드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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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근데 이거 진짜로 카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수로 와드 박은거죠 이런식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다른 캐릭만큼 손해보는 캐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카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거에요 와드 실수를 제가 한판에 꼭 10번씩은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카타리나 같은 경우에는 타겟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카타리나 때문에 좋아하죠 제가 좋아서 조심하고 조심하고 오 뭐야 아 잠깐만 이거 기회자다 아악 아 이거 기회인데 평타 좋았어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들어갈 기회인데 제가 스킬 없어가지고 나 너무 이거 얼어있어 얼어있어 조심조심 저걸 또 뺏기냐고 그걸 뺏긴다고 생각하냐 우리 타워가 먹은건데 저런 친구들이 막 그냥 막 어? 누가 이렇게 막 막타로 킬이라도 먹으면 그거 왜 먹어요? 어? 닌 우리 편 맞아야면서 막 우리 편 적군처럼 막 공격하다가 그 친구가 멘탈 나가게 해가지고 막 던지게 만들었구나 그런 친구야 좋아좋아 좋아좋아 그냥 그만 지금 힘든거 같아요 제가 뒤에서 CS만 좀 챙기는게 좋을거 같아요 한번더 죽으면 아마 그 애니의 자신감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만 강해질거야 그런데 지금 안 죽는게 중요하거든요 좋아좋아 먹었다 아싸 W 하나 더 올리고 조심하자 롬잉 좀 가요 롬잉 좀 가요 무슨 롬잉을 가 그게 민폐야 롬잉이야 다들 잘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걱정을 해 좋아좋아 뒤로 빠지고 롬잉 롬잉 와 반응속도 빠르시네 어! 붕데라 붕데가 세상에 한 3초 늦게 나가신 것 같은데 맞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땄ount냉굿 좋아 choice 마음이 급하구만 친구들 마음에 아주 급춥 때려던ける 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간다간다 내가 왔다 얘들아 내가 왔다 나 카타리나야 나 알지 나 누군줄 알지 나 카타리나 잠깐만! 죽어야 돼 너 안 죽으면 내가 좀 민망해진다 오케이 굿 오케이 굿 굿 좋아 어시스트 굿 이거 먹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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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하 핑하다 핑하다 자식 안 돼 안 돼 이거까지 먹으면 안 돼 안 돼 오케이 됐다 다 먹었다 이쯤 되면 좀 내 마음속에 무릎한 가지가 생깁니다 니달리님 정판 저희 팀 니달리님이 정판 저희 팀 니달리랑 동일 인물인 거 같은 느낌 정판 아 아 아니구나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시네 간다 킬 양보 안하는거요? 아아 마음속에 담아주고 있었나봅니다 노노 화려한 피지컬 제발 저린 느낌 조심 앳 앳 조심 오케이 왔다 2받으면 좋았어 2받으면 좋았어 좋아 물량을 다 먹어주고 좋았어 오케이 좋아 좋아 타이밍을 보는거야 여기서 10레벨 10레벨 남타총 무조건 던지면 오케이 조심하다가 좋았어 기다려줬다가 좋아 좋아 티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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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니달리 갔어 니달리 니달리 갔어 개피야 개피야 슈퍼 개피긴 한데 좀 위험하긴 해 자 니것도 먹고 생각해보자 좋았어 잘했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한 방 더 치면서 개피 만들고 여기서 평타 한방 치면서 먹고 평타 한방 평타 두방 새로 먹고 좋았어 좋아 좋아 집에 가나 집에 가나 어 애니 좋아 이런 개피는 집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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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야 넌 이렇게 날렵하게 못 움직이겠지 오우 하나 먹고 어허 컨트롤 W 좋았어 조심 애니가 이 근처에 집에 가고 있을거야 난 요즘에 집에 가겠지 어? 2차 타워의 안전함만큼은 좋았어 맞췄죠?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컨트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만족 못하시면 제 방송에서는 피지컬적인 측면으로 만족 못하실겁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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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k 공 소면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애니 애니 ratios 음 피하고 좋아 아따 또 reco erreicht 헤엏 때리까리 까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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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누가 서포터 아니야 왜이렇게 쎄 점화도 있었네 아 서포터 맞구나 어 라이너네 누누가 서포터인가 모르겠다 자 나중에 맞추는걸로 지금 복잡하니까 좋아 이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740원이나 740원 없으니까 일단은 어어 잠깐만 다 팔고 오케이 오 1400원 오케이 돈이 왜이렇게 많이 생겼지? 뭐야 이걸 못 샀구나 아 어쩐지 돈이 많더라 아 이상하더라 600원이 남을리가 없어 포탑 하나 파기했는데 자 메아리도 사고 좋다 가자 고고고고 가자 가자 자 망원신하고 망원신하고 메아리가 나왔습니다 몽몽몽 좋아 좋아 나나나나나 부공없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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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공없어 나 나 나 나 나 노궁이야 여기다 55만원 딱 조심하고 두개 먹고 와디가 나왔다 여기다 이거 타이밍만 보면 좋은 타이밍만 있으면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너무 지금 카타리자로서 타이밍을 잘 못 담근거 같아요 와 니달리 매너봐 이거 남겨주려고 아까 내가 좀 뜨끔하게 만들었잖아요 본의 아니게 1층을 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친구도 그런걸 느끼나봐 지금 나한테 양보해야겠다 이런걸 느끼고 있나봐 여기 있나? 설마 그라가스? 아 그라가스 없고 미니언 지나갈 수도 있는데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여전히 대기해 줍니다 대기해 줍니다 대기해 줍니다 무빙으로 좋습니다 마무리 중 소립으로 빠집니다 좋아 여기서 두 누한테 2스탑시마저 발을 빠져듭니다 아이잉 컨트롤레 향연 놀라운 컨트롤레 향연 좋습니다 조심해봐도 잘 빠져드고 좋았어 조심 조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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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아이템 좀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력에서 증폭의 고사 하나 얘는 얘같은게 뭐 좋냐 해도 증폭의 고사가 재료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궁화의 지팡에도 증폭의 고사가 아이템이기 때문에 증폭의 고사 이제 돈 있을 때마다 가져오는게 좋습니다 네 가자 싸울 준비됐나? 포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를 안치고 궁부터 썼어야지 괜히 풀 안쓰네 아아 집에 나갈 때 저거 모자 났어 타니까 어? 탈파면 아프니까 탈까만 벗겨주고 모자 났었으니까 쉰 바랄게 조심하고 조심하고 암흑으로 들어올거야 아아 이거 암흑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어 뭐야 이거 충간이동? 누구야? 문도박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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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쓴다 궁 쓴다 이거 전멸궁이다 조심조심조심 전멸궁일수도 있어 이거 일단 궁은 빠졌어 빠지잖아 빠지고 아 타이밍을 좀 보고 있긴 한데 타이밍이 나오긴 하거든요 블라즈밀이가 아직 없어가지고 잠시 여기서 뭐 집에 가는 애 있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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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 이쯤에 여기 하나 대기할 수도 있어 왔다갔다 하면서 궁대 타이밍 보고 좋아 여기다 와딩 하나 해주고 좋았어 여기가 없구만 브라가스 저기 있구만 개핀 아니야 8레벨 개핀 아니고 이런 애들 10레벨이지만 난 11레벨이고 궁 2레벨이거든요 이러면 그냥 순삭시킬 수 있거든요 바로 가서 순삭시킵니다 순보는 순보는 일단 좀 아껴놓는게 좋아요 순보 순보까지 좀 아껴놓는게 좋고 쿨 한번만 더 놀게 좋았어 일러가면서 순보는 언제 쓰냐면 octnbck 그레이브즈가 빨리 Diet digit 빨리 포키썼을 때 이게 지금이에요 바로 빠지세요 바로 빠지세요 바로 빠지면 서 이제 타이밍 봅니다 순보가 생각보다 빨리 돌면서 오케이 이제까지 합격 빛나간 상황 적팀 11레벨 피진 11레벨 나를 잡고 레벨업을 했네요 좋았습니다 이제 공평한 조건소입니다 한 번 더 싸울 수 있게 됐어요 다음 싸움을 기대해주세요 강남 건물주님께서 함께 선물 감사하 network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된다 언급 안할게요 모르고 있어서 누구요? 아 괴몽이 괴몽이랑 언젠가는 만나게 될겁니다 쿠티비랑 아프리카랑 통일이 되면 괴몽이랑 만날 수 있겠죠 가자 가자 nig," 의미 하 scary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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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나 나 나 우스 Okay Okay 10-10 아냐 20-53 3초, 박만 잘 보인다, 박만 항상 조심하고 점멸, 점멸 이니시까지 좀 내가 상당을 해야 돼 내가 없으면 우리 팀은 역전을 노리기가 힘든 조합이돼 카타닉에서 항상 역전의 각을 볼 수 있지만 카타가 없으면 우린 정석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역전을 볼 수 없다고요 깡선님 감사합니다 좋아 조심하면서